저희는 정찰가라서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아유, 나도 백화점 납품을 와서 잘 알아. 선수들끼리 그러지 말고 4만원에 올게. 안 돼요. 손님, 정찰가라니까요. 아, 이 아가씨 정말 말귀 못 알아듣네. 이거 원단 20%에 공인비 10% 거기다 백화점 마진까지 다 쳐도 4만원이면 떡을 치겠네, 떡을. 손님, 그럴 거면 사지 마세요. 아유, 예, 효진아.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5만원에 사자, 응? 엄마, 잠깐만 계세요. 당신 뭐라 그랬어? 뭐? 사지 말라고? 이게 손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니, 우길 걸 우겨야죠. 우길 걸 우겨? 너 내 얼굴을 봐. 이게 우기는 얼굴로 보여? 이게 우기는 얼굴로 보여? 네 얼굴을 봐. 네 얼굴이 우기는 얼굴이야. 뭐? 너? 어? 이 사람이 진짜, 아니 사기 싫으면 그냥 갈 것이지. 어디다 대고 싶이야? 아줌마, 따님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아니, 좀 난 그게 아닌데.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게 어디서 말귀게 생겨? 아! 응? 아유? 이거 백화점 갈 수 있어? 아유, 무슨 말이지? 내가 말도 말해. 아니, 근데 이거 다 무슨 고기예요? 응, 나 혼자 밥 데리고 먹으라고. 너는 신나서 생겨주네. 아유, 아저씨도. 저도 혼자 먹기 심심해서 그런 건데요. 어머나, 세상에. 아유, 내가 지금 사람을 잘못 봤지. 아유, 그 신뢰를 좀 써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죄송해요. 죄송한 줄은 아냐? 응? 아니, 그래도 그리고 서 있지 말고 와서 좀 먹어. 응? 예. 아유, 정말 우리 시은이는 먹는 것도 참깨팍스럽게 잘 먹는. 아니, 너 혼자 다 먹니? 익힌 다음에 좀 먹어라. 아, 아 진짜, 계속 웃기네. 으abb